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방학을 맞이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ummer 하반기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제 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우리 교재 D페이지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이 커리큘럼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특히 하반기, 여름 이후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각 교재나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좀 포인트 위주로 특히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각 강좌와 교재에 대한 별도 페이지, 안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듣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어떤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자, 우리 Q&A 질문 게시판이 있죠. 거기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입문, 개념, 평가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여기 입문, 개념, 평가원의 역사 여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많이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됐다. 겨울방학에 나 이제 수능 국어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 봐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주로 특히 이제 개념 여기 론 시리즈죠. 문학론, 독서론, 문학 개념 매뉴얼 그 다음에 선택과목 원매론 화장론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내용을 기출에다가 유네스코에다가 적용해 보는 게 이제 겨울에서 한 봄 정도까지의 가장 이제 스탠다드 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김상훈이가 이제 이거 하반기 서머의 커리큘럼인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그치? 막 구닥다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면 여기는 이제 수능 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자 토대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대를 닫고 어떤 기본을 확립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막 이제 다음으로 막 달려버리시면 아, 이게 그렇잖아. 건물도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다가 멋지게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게 토대가 막 흔들리거나 그래 버리면 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공부를 해 오셨으면 이제 괜찮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좀 겨울옷밤부터 봄까지 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좀 했다. 쉽게 말하면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여름이 다 되었지만 뭔가 이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 그치?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긴 했는데 1학기 때는 약간 내신 위주로 수시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여름부터는 그래도 좀 수능 국어를 내가 또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친구들도 여기서 무조건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무조건 출발하는 게 맞고 그치? 뭐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 있냐면 내가 좀 국어를 어느 정도 한다. 뭐 고2 때까지 모의고사 보면 국어 좀 점수절 잘 나오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고3 와서 이렇게 자꾸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나 6월 모의평가 이런 거 봤더니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제 현실을 자각했어. 그치? 특히 이제 6월 평가원 때 자각한 친구들은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토대를 잡아가는 게 맞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좀 어디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뭔가 좀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딱 그게 어떤 증서로 나타났냐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너한테 질문을 던져봐. 너 수능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수능 독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딱 확립이 돼 있으신가요? 이런 게 좀 확립이 안 돼 있거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냥 독서 지문을 읽고 깊게 생각하고 그냥 뭐 꼼꼼하게 따지고 근데 이게 맞는 건가? 뭔가 좀 불안불안하고 막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다시 여기서 토대를 일단 정확하게 잡는 게 맞아요. 이걸 토대를 정확하게 잡는 게 맞고 뭐 이런 친구들 모의고사 이제 좀 봤더니 교육청도 두세 번 보셨고 요일 모의평가 봤더니 점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막 그런 속담이 있잖아. 미친년 널뛰는다. 기분 좋을 때는 막 1, 2, 3 막 왔다. 그런 친구들도 이게 이 뼈대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날의 기분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쓸려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셔가지고 이 기본 뼈대를 잡아주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수능 때까지 어느 시기에라도 그치? 그리고 너의 수준이 어떤 상태라도 그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는 그냥 겨울방학 때 하는 거다 막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시간 쪽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고전시가 TMI랑 문학론 그 다음에 문학개념 매뉴얼은 익스프레스 수강 가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익스프레스 뭔지 아시죠? 급행. 급행. 빠르게 가는 거. 그래서 아예 이제 문학개념 매뉴얼은 강자가 두 가지 버전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둘 다 괜찮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익스프레스 문학개념 매뉴얼을 활용해 주시거나 고전 TMI나 이 문학론은 강자가 두 가지 버전은 아닌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익스프레스 수강 가이드가 있거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학습을 한다. 그치? 이거 핵심을 좀 우선적으로 먼저 수강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익스프레스 수강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이거 기출론 시리즈는 학습의 토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독서로는 왜 익스프레스 수강 가이드가 없냐.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과 독서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막 수능 국어에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공부할 때는 되게 멋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막 현학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시험장 가서 잘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투머치 하지 않게 시험장에서 딱 할 수 있는 선 그리고 그 정도까지 딱 했을 때 지금까지 기출에다 적용해보면 일단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치? 거기에까지 어떤 도달하기 위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되게 컴팩트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얘는 독서로는 별도의 익스프레스 수강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냥 다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여전히 지금에도 유효하고 이거는 뭐 수능 전까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공부했던 거를 기출문제에다가 유네스코에다가 적용해보는 게 이 시즌의 일반적인 과정이고 여기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 연간 커리큘럼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름에 이제 제일 적합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 여름제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일단 가장 먼저 그 추천하는 거는 요겁니다. 6월 유네스코 2506 유네스코라고 올라가 있을까요? 수능 국어 강좌 올라가 있을까요? 수능 국어 학습의 가장 기본은 이제 기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올해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출은 올해 6월 모의평가입니다. 가장 올해 수능과 근접해 있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사실 이 시험이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반드시 먼저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병행을 하세요. 이거 다른 거랑 병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2506 유네스코 요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 특히 9월 평가원 전까지 이왕이면 뭐 시기적으로 늦으면 9월 평가원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9월 평가원 전까지 좀 6월 평가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걸 토대로 이후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름 학습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NJ 시리즈인데 우리 그리트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트 이 그리트 시리즈는 모토가 이겁니다. 수능 국어는 기출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트로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을 학습을 하셨다면 이 기출에서 학습했던 거를 새로운 것에 적용을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이 맞나? 이게 진짜 적용이 되는 건가? 그리고 아 이거 실제 이제 주의할 때 어떤 점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그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더 숙달이 되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 그리트 그래서 독서, 문학, 언매 이 세 가지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트 시리즈는 공식 평가원 고3 기출은 거의 없거나 아주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수록이 되어 있고 문학에 좀 아주 일부만 수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 평가원 고3 기출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평가원 기출과 이 그리트 NJ 시리즈는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그리트 시리즈는 제가 이 두 가지를 특히 이제 주의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우리가 이제 NJ 소스들을 활용을 할 때 이제 그 여러분들 겪으시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이 아닌 거는 사실 다 사설 NJ 소스가 되는데 카메라 조금만 좀 이쪽 붙여 주실까요? 저쪽 끝에 어 이 NJ 소스들이 이제 평가원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딱 틀리게 되면 일단 평가원 기출은 틀리면 이렇게 딱 뭔가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냥 일단 내 잘못이야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출발을 하거든 근데 이제 NJ 평가원 기출이 아닌 것들이죠 사설 소스들은 틀리고 나면 아 이거 혹시 문제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괜히 나 개고생 시키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막 의심이 될 수 있거든 아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약간 소위 말하면 개고생 할 수도 있고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니?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글이 독서 같은 경우는 리미티 소스 우리 소위 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나왔던 그 소스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문학이나 이런 엄매에 들어가는 이런 소스들은 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립 모의고사 올해는 없어요 그립 모의고사가 자 이건 모의고사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그립 모의고사로 시행됐던 지문이나 아니면 이제 이전 년도나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학생들하고 현장 수업에서 이거 같이 이제 검증을 했던 그런 지문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셨던 포인트나 뭐랄까 약간 이의제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매해 업그레이드를 시켜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문제 적합성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평가원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풀어보시면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와 진짜 퀄리티 문제 퀄리티는 죽인다 이거 뭐 거의 뭐 평가원 기출과 동급이다 그치?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믿을 수 있다 요거 하나 되게 강조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엔젠데 양을 사실 저도 이렇게 교재나 강의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교재 막 이것도 넣고 싶고 아 이거 하니까 요것도 하나 더 넣고 싶고 막 이렇게 양을 늘리고 싶거든? 특히 이 독서 같은 경우는 리미티 소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보통 독서나 문학 같은 거 학습할 때는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인문예술 뭐 사회 뭐 과학기술 뭐 문학 같은 경우는 또 장르별로 소설식 고전 현대 나눠가지고 장르별로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학습의 패턴인데 그래서 그냥 아예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양을 막 별도로 만들고 그럼 좋죠 있어 보이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딱 여러분들이 그 꼭 필요한 어떤 양만큼 이 정도는 정말 필수적으로 네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거 그런 것만 선별해서 딱 추려놓은 거야 필요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선별을 해서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독서에서 제재별 문학 장르별 학습을 각 한 권이거든 각 한 권으로 필요한 것들 딱 좋은 것만 진짜 딱 압축시켜서 한 번에 학습으로 끝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진짜 여름 또 EU 파인할 때 여러분들 꼭 잘 학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을 새로운 것 어차피 수능 시험장에서는 기출을 푸는 게 아니잖아 기출은 이제 토대를 닦아주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새로운 것에 적용하는 게 학습의 관건이기 때문에 기출을 완벽하게 학습을 한 상태에서 그리트로 넘어오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출을 내가 마무리 되었다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 그런 수준에 도달한 친구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리트로 넘어오셔가지고 사실상 기출과 동급이니까 더 추가적인 학습 국어의 next level another level로 가기 위한 학습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그리트 독서 페이지 가시면 학습 계획표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 컴팩트라고 연결되는데 딱 10일 학습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학습하시면 12일이면 딱 학습이 끝날 수 있게 그 계획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계속 잘 이 그리트 시리즈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특히 연매 같은 경우 그 연매 같은 경우는 언어 문법 해보면 그 문법 다섯 문제에서 한 두 문제나 세 문제가 어렵거든 되게 소위 말하는 초고난도 문항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문항들 집중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게 쉬운 거는 그냥 나온 대로 쉽게 쉽게 풀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 대비할 수 있게 구성해 놨으니까 이거 꼭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리트는 왜 화작은 없나요? 화작은 최근에 시험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쉽게 나와요 너무 쉽게 나와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이 필요한 친구들은 우리 유네스코 오리지널 화작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출을 갖고 그냥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작은 어차피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 유지만 계속 해주시면 그게 충분하니까 이거 화작은 그리트 시리즈는 없습니다 없고 유네스코 오리지널에서 그냥 화작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트 이게 여름 학습 여름 이후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EBS죠 EBS는 이것도 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여름에 수능완성 나왔습니다 수능완성 나와서 수특수환으로 이어지는 완전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 있고 문학은 수특이 양이 많아가지고 장르별로 4권이고 수능특강이 수특이 4권 그 다음에 수능완성은 작품수가 적어서 한 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름에 수능완성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작년부터 EBS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특히 여러분들은 이미 6월평가원을 몸으로 경험을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EBS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그지? 이거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혹시 이제 이런 것들 연계 양상이라든가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2506 유네스코 이 강좌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각 지문별로 어떻게 연계가 됐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면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틈틈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틈틈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둔타케는 어떤 사실은 저의 어떤 전문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자체가 문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재밌게 저는 뭐 다른 강자들 다 똑같이 수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수강후기나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이거 이거 EBS을 부탁해 둔타케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둔타케 문학할 때 제일 눈이 반짝반짝하고 제가 이렇게 즐겁게 수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제가 또 국어국문학을 정통으로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 관악산 어디 자락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의실에 딱 앉아서 고3 수능을 위한 EBS 문학 작품들을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교재도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강의도 아주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히 학원이나 학교 오가시는 시간이나 점심 저녁 먹고 좀 애매한 시간이나 자기 전에 잠깐 이런 시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거 문학 작품 꼭 학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문 이거 또 뭐 9월이나 수능은 가봐야 됩니다만 이번에 6월에 아버지의 땅 EBS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또 뭐 그냥 시험장 가서 잘 읽겠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차라리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자.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듀타키 갖고 문학 하시면 되고 이 듀타키 시리즈가 올해 독서도 나와요. 독서. 독서 올해 처음 출시가 됐는데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 아무튼 이것도 개별 강좌 OT나 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데 이 독서는 문학하고 연계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EBS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다룹니다. 다 다루고 다만 거기서 강약 조절만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공부해야 되는 작품과 좀 더 약하게 해도 되는 작품을 나눠서 강약 조절을 하는데 EBS 독서는 아예 선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서 지문이 너무 많고 이것도 2506 유네스코역에서 이번 연계 양상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EBS 1 지문을 그대로 쓰지 않고 탑픽 화제만 따다가 새로운 지문을 써버리거든. 그래서 사실 이 연계가 별로 시험장에서 큰 영향을 주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중요한 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만나도 다 읽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EBS를 자꾸 얘들이 활용을 하니까 이 뒷자켓 독서 이건 수능 수특수환을 합쳐서 한 권입니다. 합쳐서 그냥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선별인데 그래서 그래도 평가원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소재들을 선별을 했어.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EBS와 연계된 소재로 구성된 그리트 독서의 또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트 독서의 또 다른 버전. 그래서 소재를 연계해서 EBS 연계 효과도 누리면서 소위 여러분들 말하시는 그 독해 피지컬을 같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그래서 그게 EBS를 부탁해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 이렇게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 그 다음에 여름 이후 파이널 수능 전까지 집중적으로 EBS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EBS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핫콜렉션 이게 올해 정부에서 연계 변형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부 정책으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핫콜렉션은 좀 이따 뒤에 피니쉬 파이널 과정의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파이널 과정의 핫콜렉션은 이거는 별도 출간하지 않고 파이널의 일부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진행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파이널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와 관련해서 쇼츠가 있는데 쇼츠는 뭐냐면 6월, 9월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때 남은 시간이 정말 많지 않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EBS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그게 쇼츠야. 쇼츠는 절대 이 모든 작품을 다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한 작품당 몇 분씩만 해도 이게 작품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작품에 대한 기본 설명은 여기서 다 들어야 돼. 여기서 다 듣고 여러분들 기본으로 이걸 어느 정도 다 학습을 하셨다는 전제에서 6월, 9월에 대한 분석과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이런 점을 조금 더 주의해 보자.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EBS와 관련된 요거 두 가지 여름에는 아무튼 요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기출 적용을 하시는데 유네스코 오리지날은 최근 5개년치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요게 기본 소스가 맞고 요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친구들은 이 알파가 있어요. 이 알파는 5개년 그 이전 19학년도부터 그 이전 수능 18, 17, 16 쭉 이전 문항 중에서 우수 문항만 선별을 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엔제 그리트도 활용을 하시지만 내가 기출을 가지고도 좀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 이거 알파 알파 시리즈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을 그렇게 해서 또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튼 여름 여름 이후에 가장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널인데 파이널은 요거는 제가 이후에 별도로 파이널을 좀 더 자세하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튼 이 파이널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도 이 제가 이 파이널 진짜 아름답게 완벽하게 항상 매일 구성해 왔었는데 올해는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해 질 거예요. 올해는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해 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거는 별도 오토리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해 질 것이고 제가 보니까 지커가 나와가지고 맨날 스팟 스팟 이런 노래 하던데 가사 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노 드레스 코드 아무렇게나 와도 된다 이런 뜻인데 딱 이 파이널의 제일 중요한 컨셉이 그겁니다. 노 드레스 코드야 니가 지금까지 뭘 가지고 어떻게 누구랑 공부해야 그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아무튼 마지막은 여기로 와야 된다. 마지막은 여기에 이 파이널 정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을 거기 때문에 요거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바라고 요거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이감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감에서 좀 좋은 컨텐츠들을 마지막 파이널 1등급 습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요거 그래서 컨텐츠도 한층 더 강화가 된 아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등급 습관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이감과 상상입니다. 이 두 가지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될 거에요. 요것도 정확한 거는 다시 파이널 시작할 때 제가 회차 라든가 그런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텐데 요거 이 모의고사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설을 너무 길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파이널이니까 너무 국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에서도 할 거 많고 모든 과목을 할 게 넘쳐나는데 이걸 너무 예전에 기출문제 하듯이 한 지문 한 지문 다 뜯어서 분석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 감당이 전혀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의고사에는 원래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지 어떤 점에서 내가 개선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그런 걸 필요한 부분들만 해설을 아주 이것도 컴팩트하고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을 자 그래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이거 시성비라는 말 알아요? 가성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가격 대비 와 짱인데 시간 대비 짱이다 해설을 너무 길고 복잡하고 막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꼭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콕콕콕 집어서 빠르게 일주일마다 계속 나가는데 이거를 하다가 밀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아시겠지? 아무튼 이거 또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별도로 다시 안내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독학 교제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이거 스키마 플랜 여러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아서 그치만 그런 한계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 주로 이과학생들이면 경제법학 문과학생들이면 과학기술 아무래도 국어가 아무리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배경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 놓은 거거든 여러분들을 경제법학이나 과학기술을 전문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수능 국어의 학습에 독서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딱 최저한으로 필요한 배경지식을 빠짐없이 모아 놓은 게 스키마 플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경제법이나 과학기술 어려운 친구들은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이야기책 읽듯이 읽으세요. 그럼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쌓여가지고 훨씬 독해의 어떤 여러분들의 피지컬을 키워줄 거야. 스키마 플랜 이것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너의 약점을 알잖아. 나는 그냥 독서를 다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는데 독서에서 나는 범만 나오면 미칠 것 같아요. 과학만 나오면 어떻게 네절이 와요. 이런 친구들은 이거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름에서 파이널로 이어지는 마지막 과정에 와있습니다. 비행기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생각해보면 거의 활주로 앞에 와있는 느낌 아닐까 이제 쫙 여름 그 다음에 이제 쫙 날아올라야죠. 그죠? 날아올라는 과정입니다. 그 이 비행기가 마지막에 날아올 때 생각해보면 졸졸졸 가지 않죠. 진짜 이렇게 딱 잠시 멈췄다가 비행기 타보셨으면 온 힘을 다해서 전력질줄 해야죠. 그냥 막 힘을 그냥 딱 젖먹던 힘까지 막 이리 악물고 짜내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쫙 비상 테이크오프가 나오죠. 그죠? 그럼 딱 그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진짜 여러분들 한번 불사르면서 이 마지막을 불태우셔야 돼. 그래서 파이널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비상하실 수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커리큘럼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올해 처음으로 이 매과라는 회사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 사진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거는 현재 제가 4타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국어의 4번 타자 가장 강타자죠. 4번 타자 저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해서 활주로 더 테이크오프 할 수 있게 그치? 저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강구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떤 좋은 교재이고 강의일까 어떤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일까 그치? 그래서 진짜 이 4번 타자 홈런 딱 칠 수 있게 저도 이렇게 딱 테이크오프 더 피상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제시하는 방향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열심히만 학습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또 그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강좌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반기 서머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